수영인들에게 공헌을 한 제품이라는 과찬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오버랩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외모가 닮고 성격도 닮아서 주변에서 남매라고도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버랩이라는 이름도 짓게 됐고요 작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다녀와서 수영복과 수영 모자들을 말릴 때 빨래 건조대를 이용하거나 수건 거리를 이용해 봤지만 집도 좁고 굉장히 어수선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수영 모자를 거는 부분하고 수영복이나 관련 용품들을 걸 수 있는 제품이고 캐리어에 놓고 여행시에 이용하거나 자동차 안에서 건조를 하는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컴팩트한 크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영 전후에 자녀분들에게 직접 정리할 수 있게끔 습관을 드리는 용도로 사용해서 좋다 그리고 수영하시는 어머니나 아버지께 선물로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이런 후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래서 이번 배럴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분께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스위미크 때 오픈되는 오버랩 방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